OS 설치가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듯 합니다 지금 현재 2020년 1월인데 OS 버전이 7.3.1.7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네요 거의 다 다운로드가 된 듯 합니다 업데이트가 되면 기기는 자동으로 리프팅이 되니까 잠시 대기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설치가 끝났습니다 제품을 키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런 화면이 나오기 전에 아마존 로그인을 해야 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일단은 입력하다가 백으로 누르면 Not Now라는 메뉴가 있으니까 Not Now를 선택해 가지고 일단 아마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게 설정하기 편하게 편리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 이제는 개발자 모드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옵션으로 들어가서 디바이스 옵션에서 옵션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 부분을 10회 정도 눌러줍니다 10회 정도 눌러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일단 백으로 가시면은 디벨로퍼 옵션이 생깁니다 디벨로퍼 옵션을 들어가셔 가지고 옵션 들어가서 OFF를 설정된 거를 켜시고 그 다음에 화면을 쭉 내리시고 OK를 누르시고 OK를 누르시고 디버깅 부분을 활성화 시켜 드려야 되죠 제사입니다 다시 뭐 USB 디버깅 인텐드 투 디벨로퍼 포즈 개발자 목적으로 뭐 의도한다 유지 카피 데이터 비트윈 컴퓨터랑 장치의 카피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컴퓨터에 알림 없이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를 애플을 설치하고 리드 데이터를 읽고 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OK를 누르시면은 일단은 태블릿에서 일단은 광고를 지우거나 이런 것에 의한 모든 설정은 끝났습니다 일단 이제 컴퓨터를 켜시면 됩니다 파이어 툴팍스 10.2 버전을 다운받았고 여기 다운로드 잉크는 여기 글에다가 아래쪽 글에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압축 버전을 받아서 설치하지 않으라고 파이어 툴팍스 이거를 선택해서 예 이렇게 열리겠죠 이렇게 열리고 파이어 툴팍스 버전 10.2 버전이 실행이 됐습니다 이 실행이 되어있는데 위에 보시면 No device was detected 나와있으니까 장치가 연결 안 돼있으니까 연결 안 돼있으니까 어... 태블릿을 컴퓨터랑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봉된 C타입 USB 케이블이랑 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누르시면은 USB 디버깅을 하겠느냐 허락하겠느냐 이런 메뉴가 뜹니다 Always allow from this 컴퓨터 항상 허락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뭐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OK 누르시면은 일단은 설정을 받기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컴퓨터로 다시 가겠습니다 왔더니 월컴 투 파이어 툴팍스 버전 10.1 이렇게 뜨는 건 10.1을 설치했는데 왜 10.1이 뜰까요? 이걸 수정을 안 했나 보네요 개발자들이 X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처음 해야 될 거는 일단 아마존 어플을 지우기 위해서는 첫 페이지에 manage Amazon 어플 앱스라고 나온 부분을 설치하시면 되고 두 번째 페이지는 시스템 설정을 바꾸는 부분 스크린 캡쳐링 뭐 이런 거 등등 parent을 부모님이 컨트롤 하이드 숨기는 거 애들이 관리하는 거 뭐 그런 거 리무드 리무브 락스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사항이죠 이거랑 지금 일단은 해야 될 게 광고 제거하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것보다 일단은 아마존 애플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애플을 이렇게 해서 스탠다드 리커먼트 스탠다드 추천하는 거 좋겠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저는 스탠다드를 하겠습니다 엑스큐어트를 누르시면은 자 빠르게 지워지죠 네 다 지워졌습니다 거의 다 컨트롤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여기서 커스터로 설치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아신다는 로바 런처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시겠습니까 예스 누르시고요 예스 누르시면은 자 이런식으로 노트북이 알아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로바 런처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즈 인스탈 레이아웃 스타트 프레쉬 로바 백업 로바 백업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allow 누르시고요 스타트 프레쉬 누르시고 인덱스트 적당히 누르시면은 되네요 네 노바 런처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이렇게 되셨으면은 자 이제는 자동 업데이트를 막아야 됩니다 자동 업데이트를 막기 위해서는 이 페이지로 이 페이지로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시고 이동하시면은 시스템 세팅을 수정하는 메뉴 누르시고 업데이트를 디세이블을 이네이블로 되어 있죠 디세이블 톡을 눌러서 디세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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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야 됩니다 자동 업데이트랑 오토리트 업데이트를 모두 디세이블으로 바꿔야 됩니다 인에이블로 되어 있죠 디세이블 바꿔야겠죠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는 그렇게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다 읽어보시면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디세이블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모드가 디세이블이 됐으니까 이제 자동 업데이트를 막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일단 기본적인 설정은 끝났고 옵션 메뉴로 들어가서 옵션 메뉴로 들어가서 언어 부분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사운드 디바이스 옵션에서 키보드 랭기지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랭기지를 누르시면 랭기지 잉글리시로 되어 있으니까는 코리아로 바꾸시고 랭기지 잉글리시 키보드 쇼하이드 키보드에서 언어 부분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스페니시 코리아를 찾죠 코리아 코리아 여기있네요 코리아 코리아 아니죠 네 그리고 자 백으로 갑니다 백으로 바꿔놔서 커런트 키보드를 코리아로 바꿉니다 네 바꿨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컴퓨터의 툴박스 항목으로 돌아와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서비스를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뜨면은 화면에 뜨면은 읽어보시고 엑스케어 툴을 누르시면은 됩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는 듯 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툴박스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직접 그 APK를 4개를 설치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이게 훨씬 쉬운 듯 합니다 간단하고 이런식 플레이스토어 사인하시고 레코멘드 기브커브리스 서비스 10분 1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0분 후에 사인하기 전에 10분 있다가 플레이스토리스 10분 정도 후에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 별 얘기는 아니고요 네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 10분 있다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앱이라 써있는 부분에 들어가서 넷플릭스를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선택 맥폼으로 넷플릭스를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되고 있죠 네 다음은 Parental Control Hide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부모가 부모나 안 좋은 동영상이 나오는 경우에 구글이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존 광고 부분을 지어 보겠습니다 리브브럭스크린에즈 라고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광고가 다 삭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아마존 고객센터 들어가 가지고 상담원이랑 채팅을 통해서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그러고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주는데 문제는 아마존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이면 상관이 없는데 구매대행업체를 통해서 구매했을 때는 구매 근거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존에 약간 곤란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지우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설치하고 아마존에서 정상적으로 일반 구글 태블릿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할 수 있는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넷플릭스도 모두 설치가 됐습니다. 납납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필요한 웬만한 부분은 다 설치가 된답니다. 넷플릭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제 유튜브 정도만 설치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넷플릭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제 유튜브 정도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정도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정도 한번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